여기요 안녕하세요 저는 16기 박나연에요 헉 헉 헉 헉 헉 헉 헉헉 허원이 아니에요 연습시간 드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여자 걸스 입학 종업 붙어서 할거구요 제가 지금 보여 드렸는데 파트가 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파트 나뉘다니면 조금 가만히 서 있거나 또 혼자서 했으니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전체 그림은 영상 보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멤버는 여자 9명 티어 한자리 두자리 저 포항 9명 열심히 해주신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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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